이 글에서는 관계에 만족하는 커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랑하는 한, 쌍은 많은 일을 필요로 한다. 만족하는 커플은 재미있는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는 양쪽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한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런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매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화학적 이유는 도파민 수치를 균형있게 유지하려면 나이가 들면 내는 더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항상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좋은 소식은 사랑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바꿀 수 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관계에 만족하는 커플의 여섯 가지 습관일. 돈독한 우정관계를 만든다 만족하는 커플은 연인이면서 동시에 절친이다. 연인과 뭐든지 공유하는 것이 항상 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와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과 공유하던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가 사라지면서 뭔가 단조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우정은 낭만과 성적인 유대보다 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연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비법이다. 이에 더해 절친인 사랑과 데이트를 하면 더 편안하고 차분함을 느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2. 상대방의 특이한 점을 받아들인다. 관계에 만족하는 커플의 또 다른 건강한 습관은 상대방의 특이한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별난 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연인이 나의 희한한 습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견디지 못하면 미래를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연인은 당신 삶의 일부이고 그 누구보다도 특별함으로 상대방의 이상한 점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은 하루하루를 더 즐겁고 특별하게 만드는 선물이다. 이 시점에는 의식적이고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어떤 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전에 비해 참을 수 없다면 그 사랑과 정말 함께하고 싶은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사랑은 타인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자. 3. 함께 계획을 세운다관. 꽤 만족하는 커플은 의식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가끔 이것은 잠에서 깨고 나 간단한 하루를 계획하는 것처럼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모험이나 신나는 파티갓 은 큰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상대방을 고려해야 함을 유념하자. 생활이 아주 바쁠 수 있지만 관계와 연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만 한다. 계획은 원하는 만큼 간단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항상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즐거워야 한다. 4. 싸움에서 물러날 때를 안다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와 상관없이 갈 등이 생기는 때는 항상 있다. 목표는 이런 긴장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 언제 싸움에서 물러나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만족하는 커플은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은 연인들은 싸우고 사과하고 생긴 상처를 회복한다. 싸움은 재미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싸움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라. 그곳은 바로 과거이다. 5. 다른 사람들과도 즐겁게 지낸다.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다. 사회생활을 활동적으로 하면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준다. 연인이 느끼는 모든 즐거움을 당신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두 사람 모두는 가족 및 친구와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 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커플과 함께 데이트 또는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 재미없는 파티를 하러 가게 되면 둘이서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지 느끼게 될 것이며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재미있고 편안한 것이 될 수 있다. 6. 애정을 표현한다 만족하는 커플에게 있어 이것은 필수적인 습관이다. 키스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손을 잡는 것, 섹스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동시에 큰 의미가 있다.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당신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신이 느끼게 해주고 큰 기쁨과 꿈을 줄 것이다. 만족하는 커플은 함께 행복한 두 사람이다. 이들은 혼자서든, 함께든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게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만족하고 자신의 필요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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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